대전시와 세종시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공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원 설립에 들어갑니다. 이번 합의문에는 옛 충남도청사에 공동연구원을 설치하고 두 도시의 상호 공동과제 발굴과 연구를 위한 상생혁력실 운영 등이 담겨 있습니다. 대전시와 세종시는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조례 재개정과 정관 변경, 공동연구원 임원 선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